이런데 걸리는 거지, 개XX야.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? 버니콩 주고. 이게 너무 커서 이거 쑥 나올 것 같은데? 이거 너무 작지 않아? 근데 이거 촘촘해서 이거 걸릴 것 같은데? 잘 걸릴 것 같은데? 이게? 응. 이게 못 나온다고? 그렇지, 들어가서 걸려버리면 이건 쉽게 못 나오지. 낙찰, 그걸로. 이걸로? 응. 그래. 오빠 한 번 믿어봐. 지난번에 우리 새우머리를 먹취했던 그 녀석들한테 뜨거운 맛을 보여주러 또다시 왔습니다. 복수녀가 등장했습니다. 복수녀. 오늘 복수하러 왔습니다. 복수. 야, 복수. 새우를 사다가 머리만 딱 분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. 이거. 이게 뭐냐? 엄마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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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 돼. 엄마. 여기가 바로 내려가? 응. 윗 앞에. 너 먼저 가. 허나, 여기가 있어. 이거는 이제 저희 구독자님 중에 이렇게 모기장으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. 좀 상상의 나래가 어떻게 최선을 다한 게 우리는 이렇게 해봤어요. 엄마. 그 다음에 또 하나는. 어, 알았어. 자, 이거는 원래. 원래 건지. 걔 있어? 응. 여기. 거기 있어. 거기 있어? 어, 마누. 어, 알았어. 이제 내려갈게, 엄마, 아빠. 가자. 이거는 이제 나중에. 오늘은 일단은 얘를 먼저. 다 뒤졌어, 니네들은 이제. 우리의 집착력에서 오셨다. 아빠. 오늘 바로 가야 돼. 거의 다 가야 돼. 거의 다 가야 돼. 괜찮아. 어? 라이프 자켓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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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ID 쇼스. 어? 이ID 쇼스. 어? 봐봐. 보여줘봐. 그 다음에 가라앉으라고 돌을 하나. 돌도 정성껏 씻어 닿았어, 집에서. 알았어. 어? 애들. 안 돼. 이게 운 좋으면 물고기도 잡힐 거야. 어? 가만히 있어야 돼. 근데 자기 사람 냄새 때문에 물고기가 안 온대. 내 냄새가 어때서? 아 저기 다이빙 사장님이 그랬어 새우가 가고 있어 새우가 아니 개가 가고 있어 여기도 개 있네 그래 개가 와야지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개부터 잡아야지 자기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? 알았어 그럼 개한테 접근을 해야지 복수를 해야 될 거 같아 들어가 지금 여기 두 마리 여기서 벗어 이제 아 이거 개 아니야 이거 지금 응 응 응 흠적도 안 하는데? 나 때문에 그런가? 이 벽에 세 마리 붙어 있잖아 나는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세 마리 모여 있잖아 지금 이게 밑에 내 거 밑에 지금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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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리다 네 마리 냄새가 이제 갔다 아니 지금 내 거 누가 땡겨 자꾸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알았어 오잖아 오잖아 내 생각에는 우리 저거 바구니 올라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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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바구니 바구니 밑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우리 바구니 밑에 누가 매달려 있는 거 같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난 가만히 있어 지금 물고기도 온다 물고기 물고기 온다 물고기 온다 보이지? 들어가려고 한다 들어가려고 한다 와 조심성이 한 마리니까 그물 쪽에 걸렸어 그래?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물고기가 있나보지 안 이렇게 해서 찰쳐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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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들어가? 아직 안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가?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서 자 그 개 보이지? 개 보여? 자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지금 저 뒤에 다 모여 있어 응 시 응 똘렛탐시유 응 네 똘렛탐시유 지금 이 그물 밑에는 뭐가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지금 밑에서 누가 자꾸 저걸 땡기는 것 같아 와 조심성이 장난 아닌데? 안 들어가는데? 다리만 걸리면 돼 다리만 걸리면 돼 지금 저 밖에서 먹고 있어 밖에서 대게 살살 올려봐 살살 올려봐 살살 올려봐 다리가 걸린 놈이 있을 것 같아 휴식 모이는 거 봐 저 뒤에 일단은 걔 한 마리 도망갔다 저기 지금 뒤쪽에 있는 것 같아 매달려 있어 지금 뒤쪽에서 애들이 지금 밑에서 자꾸 땡겨 저기 그놈들이 땡겨 지금 채웅 훔쳐 가려고 그러니까 이때 살살 땡기대잖아 쟤네가 줄 서 있어 줄 서 있어 지금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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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 입구가 너무 작아 다리가 걸리면 된다니까 다리가 잡으면 돼 그럼 살살 땡기면 돼 그래 됐어 됐어 그렇지 살살 다 놓았다 개들이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자 새우 아 아 전아 엄마 프리필 아 아 아 아 어 트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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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랩? 어 트랩 트랩 멀리서서 달려야 돼? 그럼 얘네 안 나와 우리 그림자만 보여도 안 나와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안 나오나봐 복수의 화신녀 같아 미치지 백인, 핑터킨 새우 복수를 하려고 뱅뱅 뱅뱅 하아하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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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비 맞아가면서 1시간 째 저러고 있어요 자기야 포기해 포기해 포기하자 우린 개한테 안될것같아 오늘도 이렇게 실패 오늘은 집까지 30회에서 더 줘야 돼 이게 lbc 에요 lbc 안돼 지금 건이는 위에서 심장이 콩딱콩딱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건이의 할아버지 아버님의 선물입니다 아 건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건이가 건이 몸살나갔어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나 제건 너 오케이 오케이 원래 우체국을 통해서 오려고 했는데 우체국에서 세부에 오는 소포가 못 받을 수 있다고 보장을 안 해줘요 그래서 건아 이거 덜 피하니까 좀 이따 내려오 아빠가 부를게 아주 몸이 달아서 건이가 기다리는 이게 조금 옛날에 나온 장량감이지만 아이들은 커가면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너무 유튜브에서 이걸 보고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해가지고 이게 할아버지가 모르는 거세요 건이의 할아버지 선물 건이는 이 박스 안에 이것만 들어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숨겨놨다가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계속 보내주셨다 해서 이거는 할아버지 선물 이거 봐 이거 맞대니까 아 그래 이게 있네 트랜스포머 아 이거 건이 비타민 아 이게 이게 우리 나라의 정성인 것 같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포장을 웬일이네 건이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또 여기 있습니다 또 보스 하하하하 나라가 또 이렇게 준비했나봐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? 색깔 안 변해서 엄마가 색깔 변했으면 없지마 어머니 아주 빨개요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왠지 장량감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뜯으면 뜯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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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켠만 살짝 보자 그러고서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한 켠을 뜯으면 얼른 뜯어봐 나도 지금 몸이 다 안 닿아줘 나한테 좀 달아봐 하하하하 복수전이다 복수전 공룡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니 보니 와 거의 좋아 하겠다 하하하하 왜 있는 일이야 이렇게 뿔도 달렸어 맞겠다 샌들이네 아이구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 이제 자랑한다 사람들 만나면 자랑한다 누나가 누나가 좋아요 하하하하 건희야 건희한테 카드를 나라가? 응 그 다음에 이쪽엔 건희한테 이쪽에는 작은아빠 작은엄마 아빠랑은 알았어 이거 바로 입혀야 돼 어 아니 안그래도 이런거 조금 더 사야되지 않나 했는데 건희 건희 간건 몰떡히다 목한테 카드 받고 감성에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간건 미트레일 건희 여전히 팬티보이 우리 팬티보이 야 건희 이거 뭐야 미트레일 예 예 헌아 이거 누가 누가 건희한테 선물해 주신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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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감사합니다 내꼽 인사 게네 게네 효도 효도 누나 감사합니다 인사 자 내려놓고 응 게네 효도 바로 하느 설아 우와 머스탄 아멘 하느 저녁 하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